파주시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응해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해 침관수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호우로 파주시에는 일간 최대 397mm의 비가 쏟아져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침수된 변은 흰임마른병, 도열병, 문고병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해충의 피해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적기에 방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중국 등지에서 기단을 타고 날아오는 비례 해충의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적극적인 종합방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벼, 홍등 주요 작물 재배지 침관수 지역 긴급 방제를 위한 약재 구입비 5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읍면동별 공동방제단과 지역농협은 침수된 농경제를 대상으로 약재 살포 등 긴급 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농업인상담실에서는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신선호입니다. 이외스탄신 신선호입니다.